교회의 교회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속마을에서 달력을 수령하시거나 마을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 목장 편성을 위한 사인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체육관에서 원하시는 목장에 사인업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7일 오후 4시 안디옥에서 열립니다. 올해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은 이번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 새가족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 예배는 연합예배로 드리며 오전 8시와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 45분에 본당에서 침례식이 있으니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희 찬양사와 함께하는 월십 콘서트가 12월 28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변 이웃과 함께 참석하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스 옘 윈터 리츄릿이 오는 12월 28일에서 30일까지 스프라우시라는 주제 아래 열립니다.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리츄릿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